전통음식 분야의 맛에 취했다면 이젠 이 향에 취할 차례 여기가 어딘고 하니 오라 꽃재배지 같은데 언뜻 보면 백합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리송해지는 요거 도대체 뭔 꽃인가요? 처음처럼 공개되지 않았던 귀하신 몸 바닐라 꽃 하나하나 일일이 암수 접을 붙여줘야 하고 90일이 지나야 길쭉한 열매가 열린다 재배하기도 재배하는 걸 보기도 힘들다는 바닐라 바닐라를 딴 후 혼중건조를 시키고 나면 우리네 연근 줄기처럼 암갈색으로 말려지는데 길쭉하니 쭉 뻗을수록 최선품에 속하는 바닐라 달달한 향 때문에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어 왔던 바닐라 하지만 변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음식에 나오면 식욕을 내게 하는 오일에도 보습력이 뛰어난 비누에도 그리고 소화제 흥분제 성분이 있어 원주민들은 약재로도 사용했다는 바닐라 마지막으로 원두커피에 투척하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향료인 바닐라 가루가 커피에 들어가니 보기만 해도 그 향이 전해지는 느낌인데 바닐라로 코가 즐거웠다면 이번엔 눈이 즐거워질 차례 사람도 깰지 시선 집중 도대체 뭘 보는 건가요? 사람들 말로도 표현 못할 감흥에 젖어 감탄사 연발하는 이유는 바로 난생 처음 보는 물고기들의 향연 때문 희귀 물고기들이 수천 마리 되다 보니 먹이도 뭔가 다르다 달라 워낙 희귀정들 있다 보니 귀한 물어가리 척하니 먹이로 내어주는 건 기본 누우는 물도 다르다 태양 자연광을 이용해 해수를 끌어들여 소콜에 공급하는 건 필수 그 중에서도 24시간 VVIP 대접받는 어르신 있었으니 잠시라도 안 모시면 삐졌을까 살펴봐야 하는 이분 죽지 않은 전선으로 남아있고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릴 정도로 오래 사신 이분의 나이는 고생대 이름 성자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르신? 한편 뉴 칼리도니아 심장부인 누메아 시내 중앙에선 사람들은 북새통 이룬는데 밤이 되면 펼쳐지는 흥미로운 파티는 바로 섬 원주민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전통축제 그 중에서도 전통축 순서가 다가오면 밤의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쿠바엔 탱고 하와인 훌라춤이 있다면 뉴 칼리도니아엔 카낙춤이 있다 섬의 낭만과 리듬이 살아있는 카낙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멋진 축제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거기다 편안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관광객들이 이곳에 입성하면 직원들 작전 개시! 그때부터 레스토랑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360도 회전하는 식당! 저렇게 돌게 되면 식사가 멀미나는 건 아닌지 의심하겠지만 이건 3천배 빠르게 화면을 돌렸다는 사실? 아, 아니요. 완전히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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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기 때문에 서빙무기 전 헷갈리지 않도록 좌석 체크는 필수! 1시간 30분이면 섬 전체를 즐길 수 있다 앉아서 맛에 취하고 멋에 취하니 이보다 더 좋을 소냐 천혜의 섬, 뉴 칼리도니아! 있는 그대로를 지켜가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니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시상 낙원 아닐까? 달콤한 바닐라의 반전!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바닐라의 반전입니다.